이 영화를 볼 때 사극이 아니라 판타지 영화를 본다 생각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시성 리뷰입니다 당태종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평양성으로 가기 전 맞닥뜨리게 된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5천의 병사들을 데리고 20만의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고구려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으나 훌륭한 장수였던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를 다룬 사극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안시성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명량을 좋아했던 이유와 비슷할 거고요 이 영화를 보시고 싫어하신다면 명량을 싫어했던 이유와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영화가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와 캐릭터는 포기하고 오로지 액션에만 치중한 그냥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의 스타일 자체는 반지의 제왕 그 중에서도 두 개의 탑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300에서 보여줬던 이 슬로우 모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또 액션 시퀀스마다 나오는 아주 긴박감 넘치는 음악이 액션의 긴장감, 액션의 텐션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한몫합니다 때문에 이 영화는 액션 장면을 보는 재미 그 자체는 괜찮아요 뭐 어떤 영화처럼 액션을 못 알아먹을 만큼 이상하게 찍지는 않았거든요 보여줄 거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슬로우 모션이 영화의 멋짐 효과를 올리기는 하는데 슬로우 모션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액션 스타일 자체도 아마 조금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에 치중하는 대신 스토리는 내다 버렸어요 뭐 인터넷에 그냥 양만춘 혹은 안시성 전투를 검색을 하면 결말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 그냥 액션이나 만들자 해서 액션에만 치중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액션 씬이 아닐 때는 잠이 스르르 와요 이렇게 기울여도 되나? 그 어떤 캐릭터도 매력적이지 않고요 그냥 겉멋만 잔뜩 뜬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럿이 같이 나오는 풀샷에서 폼 잡고 서있는 역할들만 하고 있는 캐릭터일 뿐이라는 거죠 양만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고뇌를 하는지 어떤 입장인지 어떤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동생이 말 안 들으니까 짜증 좀 냈다가 성주민이 공경에 처하니까 도와줬다가 부하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중재했다가 아 그냥 저분은 사람 좋은 분이구나 아 저럴 때는 나도 저렇게 행동하겠는데 정도의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연계소문에게 찍힌 배신자지만 왜 당나라에 맞서 싸우는지 왜 성을 지키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쟤네들은 적이고 나는 지켜야지 그 이유가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주인공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라도 있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조연들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단순하고 평면적인 역할들만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부하니까 충직해요 여동생이니까 오빠랑 현실 남매 짓거리도 좀 하고 악당이니까 처부수고 뭐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연들이 나와서 버리는 여러가지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하나도 흥미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는 야 그냥 됐고 빨리 전투나 치러 빨리 다음 전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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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만 들 정도로 정말 영화의 이야기는 심심하기가 이유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영화의 러닝타임이 제법 긴 편인데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재미까지 부족하니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헐리우드 영화들은 스토리는 빈약해도 어떻게든 캐릭터 한번 살려보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영화들은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스타배우 하나 갖다 쓰는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는요 화장실 좀 다녀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보시다가 뭐 이야기 조금 몇 개 놓쳐도 영화를 보는 데는 전혀 방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캐릭터 얘기가 나왔으니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 설연씨가 맡은 양만춘의 여동생 캐릭터는 역할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요 여군 부대의 장수니까 얼마든지 멋있는 그림 훌륭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주인공들에게 미련한 행동으로 피해만 끼치는 인물로서 소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비중이 이 영화에서는 너무 크게 너무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릭터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 개개인의 사연의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너무 지루하다니까 물론 연기도 잘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 외에 아쉬운 부분은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전투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어요 정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되기는 하나 어? 야 뭔가 그럴싸한데? 야 뭔가 저 시대에는 저럴 수도 있었겠는데? 라는 설득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뭐 조그만 굴 하나 파가지고 뭔가 무너뜨리게 한다거나 뭐 기름통 던져서 불화살 쏘는거나 뭐 그림 자체는 막 멋도 있고 비장해요 그런데 그게 저 정도로 될까? 라는 뭔가 이 마음속 한켠의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영화라는 겁니다 물론 영화는 판타지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판타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들 뭐 그냥 그런 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 저거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멋있긴 멋있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본다면 볼만한 영화가 될 거고요 에이 어떻게 저게 말이 돼? 라는 태도를 가지고 보신다면 정말 별로인 영화가 될 거예요 어?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고증 문제를 지적해달라고 하시는데 영화는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인 관대함으로 가볍게 저네들은 저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죠 물론 사실적인 묘사를 해서 고증을 따져야 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그저 역사 속의 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고증은 철저히 해야 돼! 라는 논조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양만춘이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뭐 당태종 눈을 맞췄다 아니다 뭐 야사다 아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도 차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역사 속 사건을 여러가지 상상력을 넣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는 관대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래디에이터처럼 몇 가지 사실에 기반하긴 했으나 여러 설정들은 작가들 감독과 스탭의 여러가지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든 영화다 뭐 진짜 점 그렇게 따질 거면 뭐 조인성이 양만춘 역할하기에는 젊다 너무 젊다 안 어울려요 하는데 그 당시 고구려인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30대밖에 안 됐는데 37 조인성이 양만춘 역할한 거면 아이고 이건 뭐 할아버지가 한 거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관대하게 보시되 그것 때문에 영화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영화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뭐 어디 댓글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영화 속에 틀린 고증이 화내거나 이 영화를 평가절하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국인들도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영화로 역사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영화로 역사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화는 그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고 책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고증이 맞는 영화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드는 재연극도 고증 틀링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역사극보다는 액션 무협 영화에 가까운 영화니까 뭐 싸우는 모습만 보더라도 중세 전투의 모습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현대 전투의 모습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나올 영화들은 이런 관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요한 고증들은 좀 참고를 많이 해서 만드시면 더 좋은 영화가 나오겠죠 안 그러고 그냥 내 맘대로 고증해버려야지 내 맘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버려야지 그랬다가는 물고기 밥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지루하고 단순하고 심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지만 액션씬 정도는 그냥 가족들이랑 나들이 삼아 보기에 그렇게 선택을 하기에 정말 최악의 영화까지는 아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야기 쉽고 단순하고 액션씬 어느 정도 볼만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정말 추석 때 강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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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를 드리는 그런 최고의 영화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니까 이 리뷰 어느 정도만 참고하셔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아 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박상민님께서는 물괴의 해리와 안시성의 설연 중에 누가 연기를 더 잘하나요? 물괴요 박산형님께서는 왜 고구려 장수는 헬멧을 쓰지 않을까? 행여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일까 봐?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얼굴인데 박시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조인성 목소리가 사극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외모도요 전체적인 장면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이 드네요 그냥 싫다면 싫다라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진리님께서는 오늘 시사회에서 만나 뵙고 사진 찍었던 구독자입니다 너무 반갑고 좋아서 말을 잘 못했어요 항상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엉준님 콘텐츠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힘없는 말단 사원이지만 엉준님의 쓴소리 귀담아 듣고 더 좋은 영화 만드는 영화인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날카로운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시사회에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같이 사진 찍으신 팬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말단 사원이라 수진님의 의견이 영화에 많이 반영은 안되겠으나 참고 삼아서 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게끔 많이 많이 노력해주세요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탄김님께서는 흔한 국뽕 영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왕년에! 중국이라! 이거는 못 살려서 내가 댓글 못 읽겠다 다크섬님께서는 올해 최고의 망작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망작 영화제에 출품될 가능성에 대해 엉준님 딱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면 쟁쟁한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FM 유니버님께서는 세상 참 좋아졌어요 모바일 게임 광고가 무슨 영화 예고편 같아 안지성 온라인 포 카카오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라 고일건님께서는 그냥 서사가 너무 뻔해요 인물들이 제 역할 다 하면 일단 다 죽여버리고 감독의 디렉팅이 너무 게으르다는 느낌마저 받았어요 무엇보다 조인성의 캐릭터는 발리안과 스파르타쿠스 네오를 조잡하게 섞어놓은 한 줄평을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이 많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개팅님께서는 남주혁 배우의 연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사극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긴 하네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 중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는 이분도 포함이 되십니다 JHD446님께서는 아니 사극만 몇 개가 개봉하는 거야? 우리도 다 같이 영화 보러 갈 때 한복 입고 갓 쓰고 말 타고 그러고 한번 가서 보자고요 길거리 면접관님께서는 고구려는 함경도 사투리 쓰지 않음? 그럼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탈리아어 안 쓴대요? 레이바우리님께서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 있는 영화인데 그 과정을 관객들이 돈 안 아깝게 느낄 만한 영화인가요? 요즘 너무 한국 영화들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나오는 영화이던데 안시성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아깝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시성이니까 안시성 하는 참 재미없는 드립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읽으려다가 그냥 퉁 쳤어요 이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 영화이니까 이런 영화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보는 우리가 관대하게 마음 넓게 아량 넓게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제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댓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렸으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까지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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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영화 리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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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